일명 SG증권 발 주가 폭락 사태로 알려진 다단계 주가 조작 사건을 두고 투자자문사 호환의 라덕연 대표와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부터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라대표는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선 라대표의 주장이나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에는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CFD 거래가 많은 증권사의 경우 천억원 안팎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이 의무덕이 하한가 사태를 만들었다는 라대표의 주장 역시 근거가 부족합니다. 시장 가격 변동에 따라 반대매매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CFD 거래의 특성 때문입니다.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반대매매의 특성상 대량 매도나 주가, 하락시점 등의 정보를 미리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CFD 반대매매의 경우 증권사별로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키움증권의 경우 장중 증거금률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실시간으로 반대매매에 돌입합니다. 김 회장의 주식처분 이후 실시간으로 주가가 폭락했다면 연관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래일 이후 발생한 주가 폭락인 만큼 연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키움증권은 지난 2일 라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준영입니다.